다음은 미니군 차례입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죠 미니군 상황 미션 주세요 보고 싶을 때 여러분이 미치도록 보고 싶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비상 먼저 상큼하게 가겠습니다 보고 싶다 큐 원희 보고 싶었어 혼자 숨지 마 많이 해본 것 같아 익숙해 뭔가 잘해 이건 잘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카리스마 버전 갈까요 원희 때 1층 원희 2층 원희 3층 원희 보고 싶었다 e орг 6 through 1층은 6층